안녕하세요 여기에는 송준 전명민질 입니다. 여기에 오늘 송준동 새마을에서 나와서 지금 이렇게 우리집에 집 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베인터칠 입니다. 참 고맙기도 하죠. 지금 저렇게 베인터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새마을이고 또 여기 자체는 송준동 이렇게 나왔습니다. 같이 이렇게 페인트칠만 할 뿐인데도 이렇게 많이 깨끗해지고 나중에 싱크대와 가스메지다이 하고도 같이 들어옵니다. 그때는 사진을 찍어서 영상을 같이 한번 만들어볼까 합니다. 지금은 페인트칠을 하는것만 우선에 제가 한번 이렇게 작업을 여러분들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게 잘 음악을 지난다고 보면 사실 그런가가 scal here. 그래서 저희 쪽은 저희 쪽으로 소개해주시는 부분의 사진을 찍기 위해 저, 저거는 언제 죽이냐 했는겨요? 방충망 방충망은 언제 해 주겠는데? 방충망은 언제 해 주겠는데? 방충망은 언제 해 주겠는데? 방충망은 언제 해 주겠는데? 13일날? 13일날? 응 그럼 다치면 안 와 응? 그럼 봉사로 할까요? 어? 봉사로? 그럼 저거 돈 주고 그거 하면 안되지 응? 그럼 저거 돈 주고야 할게 그거 하면 안되지 13일날 아침부터 해야지 거기서 끼고 와 끼고 하려고요 안그러니까 오늘 저녁 닭도다니라 공대가 끼가 덜지 공대가 끼가 덜지 공대가 끼가 덜지 공대가 끼가 덜지 이제 뒤에 와서 누워가서 빨리 빠졌다니라 응? 아 그거 보면 안에 막막막고 오는게 응 숨어다시겠는데 그거도 돈이 먹으면 좀 나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냐